이 멜빵이랑 이 피부랑 전혀 구분이 안가죠 어느게 멜빵이고 어느게 피분지 멜빵이 거의 피부화되어 있어요 어 들어왔다 어쨌든 고맙습니다 우리 꿀민트님 요새 민트에 민트에 완전 중독되셨다던데 오 레벨 1 음 왠지 할볼만 할듯 민트가 약간 치약만 나는거 아니에요 난 치약만 나으실텐데 아이 왜 치약을 돈주고 먹는거야 하핰 하핰 자 레디 합시다 오케이 맛있어요 음 저는 민트가 너무 치약만 나서 싫더라구요 아 자꾸 나한테 부담감 주지 마세요 만족시켜달라는 부담감은 그만 주세요 자 이번엔 벗살인마 벗살인마로 어떻게 될지 미래를 예측할 수가 없네요 자 시작했습니다 하하하하 포그 버전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가 왔습니다 자 여기다가 하나 깔아둘까 아 여기 말고 어디다 깔지 어디다 깔지 오히려 위에다 깔아야겠어 응 좋아 위에다 깔아야겠어 여기서 점프를 하겠지 여기서 점프를 하면 여기서 걸려라 여기서 점프를 하면 안돼 하하하 아 깜짝이야 둘 다 놀랬잖아 나도 놀랬잖아 너도 놀랬지 나도 놀랬어 그렇지 그렇지 그를 뛰어서 거기서 점프하란 말이야 안돼 점프했어야지 하하하하 이 바보 이 바보 어떻게 빻들어 맞았냐 이 바보 같은 놈 바보 같은 놈 내 눈에 고맙소 빅 미 빅 미 빅 미 업 빅 미 빅 미 빅 미 업 빅 미 빅 미 빅 미 업 야 움직이지 마 도망가지 마 알았어 여기다 놔줄게 빅 미 이놈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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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덫을 하나 설치해봐야겠다. 혹시 모르니까. 어디갔어요? 기어가고있어 여기 아주 좋았어 여기 아주 괜찮았어 갈고리까지 갈 시간이 안돼요 바로 저기 할거같애 탈출할거같애 일단 놔두고 마려 죽든지 누가 살려주든지 하겠지 Anh 진짜 세상 놀래고 있습니다. 왜요? 왜? 거기 숨어있었구만 그렇지 니가 거기 숨어있을 줄 나는 알고 있었지 이의 죽자가 시작되었다. 왔다! 따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라! 따라따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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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 아무도 보러 오지 않는 거지? 잘가! 잘가라! 나는 좋은 아이였어! 좋은 흑누나였지! 나는 너를 잊지 못할 거야! 완벽 비즈니라 필요하여! 아니 그런? 그렇게 또 저를 이렇게 칭찬을 해주시다니? 넘나 고맙게! 어디갔어? 일로 뛰었는데? 왜 오면서 못봤지? 왜? 왜 때문에 못봤죠? 왜? 나에게로 오싶어! 나도 오싶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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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! 우리 지금 만나! 당장 만나! 딩든리딴던든! 딩디리딴던든! 사larína! 나 여깄지롱! 거기 숨은 사람 많은 거야. 이리 오시오. 합시다. 자네가 좋아할 만한 신상 고창이를 내가 쿠팡에서 주머니 놨소. 여기요. 자네 품 덫까지 설치해 주겠소. 만족하시오. 만족하냐고 묻지 않았어. 머리 세로 했네. 머리 이쁜데 누나 머리 이쁘게 잘했네. 단발로 했네. 대결처럼 말투가 조선이라고 해. 이렇게까지 만들어졌다. 이제 맵을 잘 쓰는것 같은데. proud of the heads of the army. 여기서 나는 그냥 살인마일 뿐이야 애 아빠라니 난 그냥 살인마라고 이리와 이씨 자식아 그래 너는 다시 와 다시 걸어 두 번 걸면 죽음이지 어디갔어 제이크팍 제이크팍 하나 남았네 제이크팍이 어디 제이크팍 제이크팍 주인공은 살인마가 될 수도 있고 생존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여기 어디 있었네 여기 어디 있었으면 여기 있는 건 알겠지 있었으면 대박인데 어 여기다 하나 제이크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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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엄마가 성균에 저기있다 그대로 가면 여기 있었는데? 분명히 여기 있었는데 내가 지나가는 걸 봤는데 야 이놈아 왜 이놈아 왜 이놈아 왜 이놈아 왜 이놈아 이놈아 히힛 아 놓쳤어 놓쳤어 짱냐기 히힛 지금 너무 집중해서 말을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아 아깝다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아깝다 이거 여기는 없고 여기다 하나 어? 도망갔어 이거 진짜 안 저쪽으로 도망갔다니 어딨니? 어딨니? 어딨는거야? 도망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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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까지 도망갔다 만점이구나 만점정도 좋아요 좋아요 아니 이랩인데 이정도면 잘한거 아닌가요 진짜? 이랩인데 할만한데 이랩인데도 이랩인데도 도망갔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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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도망갔다